안녕하십니까. LS머티리얼즈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죠. 14,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2만원대까지 진입을 하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지금 뭐 사실 LS머티리얼즈가 문제가 아니죠. 일별지수 보시면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인데요. 반등 나오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반등, 8월 초 급락 이후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후속 매수세가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오히려 줄었죠. 올라오면서. 자, 반등 자체가 약했습니다. 사상 누각이죠.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 있다. 결국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지난 주말에, 자,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인데요. 다시 뉴욕이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5%나 급락을 했습니다. 영상 이렇게 일찍 찍는 거는 아침에 대응 전략을 미리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도 심상치 않을 걸로 예상되고 더구나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시장이 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미리미리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에 어려울 때 항상 도움을 드리는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정보도 미리 드리는 박민수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주말에 여러분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도 좀 급락 예상되는 가운데 개파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다음 주 추석 이래서 자금 수요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보다는 셀 쪽이 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진행하면서 먼저 시황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무래도 시황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차트, 그리고 마지막에 대응 전략, 그리고 리포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미국에, 자, 경기 침체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초 이후로 다시 불가조죠, 이 얘기가. 그래서 17, 18일 날 FOEMC에서 금리를 0.2으로 내릴 것인지 0.5으로 내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섹터 종목들이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자, 이거 보시면은요. LG엔솔도 8월 초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자, 2차전지 종목들이 8월 초부터 올라오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 대선 11월입니다.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 됐었죠, 저격 사건 이후로. 그러다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후보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해리스 쪽에 유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 근데 해리스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 얼마 전까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다가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이제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종목들, 특히 2차전지 종목들이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 초부터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이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등이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LS머티럴즈 보시면 고점에서 5만천원, 5백백원에서 거의 8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4,000원. IPO 종목은 상장 이후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을 하면요. 여러분 바닥이 나옵니다. 보통. 이게 아주 통계적인 숫자거든요. 제가 PB할 때부터 통계를 내봤는데 80% 정도 빠지면 바닥이 나옵니다. 자, 근데 3만원대도 뚫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죠. 이 구간은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데 3만원을 뚫지는 못한다. 3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면도 세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3호 펀드들이 갖고 있던 물량들,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공면도 세력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수급을 굉장히 악화시킨 요인이죠. 3만원이 뚫리게 되면 쇼트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에코프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작년에 급등이 나왔죠. 왜 급등이 나왔냐?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2023년, 작년에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면도를 합니다. 70만원에서 80만원한테. 주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집니다. 할 수 없이 쇼트 커버를 하다가 실적이 노출되고 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스키즈로 바꿨습니다. 시장가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스키즈가 끝나니까 근데 다시 폭락해버립니다. 이렇게 수급상으로 꼬이면서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LS 머티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면도 세력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관계 보시면, 자, LS 전선이 43%, KVR 투자가 7.37%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K-Stone Partners라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SPC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공모할 때부터 물량 갖고 있다고 공모할 때 물량 내놓고 나머지 물량들, 6월부터 보호의 수가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물량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블록딜로. 근데 블록딜하면 주가 빠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수급에서. 그래서 둘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받아가는 세력은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어쨌든 사고는 있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올라오진 않죠. 왜? 외국인이 사는 게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PB할 때부터 봤는데, 첫 번째, 저가 매수를 하고요. 두 번째, 구간 매수. 구간을 살짝 올려 삽니다. 세 번째, 근저 목가에 삽니다. 이때부터 주가 올라가죠. 네 번째, 시장가. 이때는 급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가 매수입니다. 왜? 수급상으로 불리해요. 곤메터 세력 들어와 있죠. 블록딜 하죠. 사는 쪽에서 급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치펀드가 하나 들어와서 물량을 밑에서 조용히 걷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LS 머티릴즈. 이슈들은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전력망 관련 이슈가 있다는 거. 자,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올해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급등 나왔습니다. 왜? 북미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계 슈퍼사이클이 시작돼요. AI 때문에. AI 데이터센터. 유일하게 못 간 게 LS 머티럴즈입니다. 근데 LS 머티럴즈도 이슈가 많습니다. 충전 이슈가 일단 있어요. 리튬이온 커페스터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북미으로 매출이 되게 많습니다. 자, 충전 이슈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고 오래가는 테마입니다. 시장 장치가 400도짜리 시장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전고차 배터리는 아직 시간이 걸릴 거고 테슬라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고 LS 머티럴즈도 리튬이온 커페스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 70이 북미 유럽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일이 많이 알려진 기업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IRA가 시행됩니다. 미국에서. 이것도 헤리스 트레이드 영향이죠. 자, 트럼프가 되면 이거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IRA가 시행되면 북미에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북미의 매출이 있거나 공장 인용 기업들 당연히 수혜주가 되겠죠. 그리고 충전 관련해서 LS E-Link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이 된다면 당연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LS E-Link 이때 LS 머티럴즈도 동반해서 충전 이슈로 묶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이슈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울트라 커페스터를 이용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근데 이거 나왔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수급 때문에 수급 악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 전지 이슈도 있었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대안으로 근데 이것도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역시 수급이죠. 보호의 수 물량이 나오면서 2400억 정도 블록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 이게 수급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먼저 충전 이슈가 있다는 거 400조짜리 시장입니다. 여러분 리튬이온 커페스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두 번째, LS 1링크 이것도 충전이죠.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과 자, 연료 전지 시스템 이슈가 있었는데 수급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수급만 안정이 된다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역시 사모펀드의 블럭 딜 물량 케이스톤 파트너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충전 관련해서 그렇고 울트라 커페스터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일이 많이 알려졌죠. 자, 10월 말쯤에 LS 머티리얼즈가 이슈가 하나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울트라 커페스터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전력 이슈로 두 번째, 지분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동시다발로 터질 것 같은데 일정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LS라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당연히 오픈되면 바로 VI 걸리고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박민수가 지난주에 됐습니다. 주간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자, 무슨 얘기냐 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외국계 증권사임원들 세력인맥 PBR 때부터 만든 인맥들 주간회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여러분 LS라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안내해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가에서 80%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뇌에 누르는 가격 14,000원에서 3만원 사이 살짝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뚫고 갈 건지 아니면은 다시 밑으로 빠질 건지 지금은 수급보다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죠? 9월 말에 아니 9월 17, 18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되고 0.5 컷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2차전지 섹터들이요. 여러분 그동안 대규모 공장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장사가 안 됐어요. 대출금은 나가는데 장사는 안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성장주들이 항상 그랬어요. 두 번째 10월달 3, 4분기 기업 실적 확인해봐야 됩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 엘스 머티러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죠? 자, 10월 말에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공급계약과 지분투자 10월달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IPO 종목들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매배하는 방법이 따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패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자, 고위에서 물량 관련 분석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자, 엘스 머티러즈 지금부터 10월달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박민수가 전략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케이스톤의 출구 전략이겠죠. 여기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과 해치 펀드의 매수 전략도 달라질 겁니다. 출구 전략과 출구 전략 관련 구간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케이스톤 펀드에 들어있는 어닝 서퍼레즈와 급등 예상 종목 당연히 기본적 분석도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 3158 8575 엘스하고 엘스하고 아울러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케이스톤의 출구 전략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엘스 머티러즈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방인데요. 당연히 이거는 무료방입니다. 여러분 무료방이고 박민수를 사칭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010 3158 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엘스 머티러즈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장시학하기 전에 입장하시고요. 그래서 영상을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이 험악해지면서 AI 반도체 섹터 이후 주도주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단타방을 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샘플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단타방 운영하면서 종목명 매수가 비정 매수사유 자, 배너 있는 번호 3158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단타방 입장 도와드립니다. 샘플입니다. 아직 나간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입장하시면 문자 신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1번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자, 시장이 최근에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파느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인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고리즘 시대입니다. 고빈도 매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가서 계속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알고리즘들이 이 비중이 박민수가 PBR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60에서 70% 선물은 40%, 50% 자,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쉽게 풀어놨습니다. 매매개혁, 장단점 분석, 대응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별로 분석했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정목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매매 비중이 여러분 70%입니다. 얘네들이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알고라 보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급등, 급락시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험악한 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4시 50분 정도 됐어요. 영상을 일찍 업로드할 겁니다. 자료들 있잖아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LSR 있죠. 대응 전략 리포트 출구 전략 그 다음에 LSR 보내시면 자, 지지 일정 안내해 드리고요. 세 번째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란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대응방 그 다음에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리고 박민수가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 있죠. 단타방 원하시는 분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리포트 있죠. 여러분 받아주시면 1년 내내 쓸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알고라 보내시면 보내드리고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확인하시고요. 단타방 운영하려고 하니까 샘플입니다. 문자 신호 1번이라 보내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자, 그리고 텔레그란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요. 출구 전략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냐 앙드레 코스트라니의 산책하는 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경제와 주식 시장 항상 얘가 앞서나갑니다.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AI 엔비디아 지난번 실적 잘 나와도 주가 빠졌죠. 왜? 주가가 그동안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주인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반려견이 놀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돌림 현상 대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LS 머티럴즈 마찬가지겠죠? 반대입니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주인과 거리가 형격하게 좁아졌어요. 9월 FOMC 금리 인하 그 다음에 10월달 실적들 3, 4분기 자, 그 다음에 10월달 지일정 있죠? 확인되면 그동안 오래 쉬었기 때문에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앞서나가겠죠? 이게 속성입니다. 그때까지는 종목 리포트 텔레그람방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타방도 빠른 순환매 시장 방향이 정할 때까지 꼭 입장하셔서 매매 많이 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S 머티럴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슈는 다 오픈이 됐고 중요한 건 수급이죠. 3호 펀드에 블록 딜 물량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공맨도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저가에 받아가고 있는 해치 펀드들 수급사항 관련 내용들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람 통해서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도 활용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